이글루를 만드는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이글루를 만드는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너무 안 눈치는데? 왜 이렇게 좋아? 이거 그냥 설탕이야 이거 물부터 떼야 되지 않을까? 물을? 오! 대박! 야 물이 대박 나겠어 우리 삼재가 이제 물로 간겨 삼재가 간겨 삼재가 이제 물로 간겨 응? 아까보다 너무 안 뭉치는데? 여기다 지고 여기다 지고 불을 이미 저기다 떼 짰네 아니 지금 바꾸면 되지 또 해가 지고 있어요 네? 한 거라고 불 피우고 지금 지금 집터만 돌렸을 뿐인데 벌써? 얘가 이렇게 안 해주면 그냥 땀땀해지지 않아서 풀어지더라구요 이야!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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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까 해놓으면 안 그런다니까? 흔들어봐요 한 번 이거는 흔들리지 방금 한 거라 아이 근데 아 안 되겠어 한 줄 더 여기를 빨리 여기 빨리 쏴! 언제 와 그 눈은! 이 눈? 응 누나! 빨리 와! 누나 여깄네 야 이거 빨리 여기 잠깐만 잠깐 웃지 마요! 지금 이거 이거 웃다고 한 게 아니야 우리 지금 심각해 잠깐만 잠깐만요 이거 안 돼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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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굽힐 땐 굽혀야 될 거 같아 야 이... 아니 근데 이런 기본 축대가 있긴 있어야 돼 어쨌든 얘를 지금 단단한 걸 다 보시면 안 된다고 아 좀 뭔가 아닌 거 같아 지금 첫 번째 멘붕은 눈이 너무 안 뭉쳐진다는 거 두 번째는 물을 갖고 와도 힘들 거 같다는 거죠 아니 나는 하나 좀 제안을 하려고 제안 하나 받아 주시겠어요? 보고요 보고요 우리 카메라 가방을 좀 빌려주세요 네 끝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저희가 생각한 거는 이걸로 벽돌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매주를 만들 때도 그런 틀이 필요해 매주 틀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지금 이거 할 때 뭔가 틀이 필요해요 우리 이거 빌려 주실 거야 이거 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두꺼워 두꺼워 미치겠네 이거 어떻게 하지? 정신 차려요 네? 정신 차려요 아 여기다 여기다 작업받는 우리 엄마가 나 이런 거 하는지 몰라 그만 쓰는 줄 안단 말이야 아 왜 이래 오늘 아 나 울고 싶어 아 이깟걸 지금 반도 못 만들고 있어 반이 뭐야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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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이 나갔어요 지금 뭐 만만하게 보고 온 거 같아요 사실 저도 그렇고 광락에도 그렇고 되게 어릴 때 그런 아련한 추억 때문에 되게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무작정 아 오늘 뭐 금방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시작부터 우리 지금 에이스가 누구예요? 지금 에이스요? 작가님이요 작가님이 아까 말수 있는 나랑 저랑 지금 벽돌을 만들었는데 지금 작가님 혼자 만들고 있어요 아 최고예요 기술이 지금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가님이 에이스예요 지금 많이 좀 미흡했던 점에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엉덩이 지렸고 막 발 시렸고 이런 넌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? 나? 그냥 추워 어 이봐 이거 뭔가 이거 있어 잠깐 나 못 깨꼈어 와 야 얘 이런다 야 이거 뭐 있어 너 혼자 거기에 핫팩 꼈지 아냐 핫팩 안 꼈어 이런 거 끼고 오면 안 돼 이거 촬영 이거 조사해야 돼요 이제부터 핫팩 안 꼈어 야 너 이거 뭐야 아 이거 안 꼈어 아 나 진짜 이광나 야 양말 겉에다가 이렇게 비닐봉지를 씌운거지 비닐봉지를 씌우면 와 양말 하나도 안 조졌어 이렇게 하나도 안 조졌어 이렇게 하나도 안 조졌는 아 이게 생존 기술이란 말이야 기술은 우리 같이 있어야지 그럼 날아 이 바람 맞고 눈 보라 쳐도 아 나 엉덩이 싫어 아 나 진짜 아 아 다시 와 나 아 누나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거 발에 안 젖어 이런 정보만 줘도 그냥 구멍난 봉지 막 잘라가지고 대기라도 하면 되는데 이게 우선 제가 살고 보고 싶어서 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완성을 또 못했으니까 신나군의 UDT를 사랑해주신 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괘씸한 것들 네 명을 받아라 다다다다다다 뭐든지 만약에 글을 올려주시면 우리가 기꺼이 그 엄명을 아뜨러서 우리가 머리에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자 이상한 것 보내시지는 않겠지 정말 또 무관심으로 우리 우리 안 돼 에잇 인 viver 우리 그들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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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